힘내십쇼!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! 응원하겠습니다! 화이팅! 화이팅!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험 잘 보세요! 화이팅! 화이팅!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훌륭한 딸이에요 정은아 시험 잘 보고 와 네 됐어! 됐어! 실수만 하지 말고 잘 보고 세워마 감사합니다 실수만 하지 말고 화이팅! 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 잘 될 거니까 너무 영웅 아쉽죠?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좀 잘 보고 와 아예? 아예 좀 못 들어간대 네네 가서요 잘 될 거니까 올해는 마음 차분히 하고 그냥 침착하게 모르는 거에 당황하지 마 알겠습니다 당황한 건 아니어도 합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 네네 수험 잘 보세요 하하하 잘 잘 보세요 하하하 여기다 눈 더 타고 나치겠어 하하하하 어? 고사님 위치 확인하고 네 어 긴장하지 말고 오 오랜만이에요 어이구 오랜만이다 하하하하 화이팅 파이팅 수업 학교가 많아서 2차도 무조건 될 거니까 응 어? 쫄지 이거 받았어요? 아니요? 아우 받으러 갔어요 잘 보고 와요 화이팅 파이팅 얼지 말고 수험 잘 보세요 쫄지 말고 이렇게 쫄아있어 하하하 수험 잘 보세요 화이팅 고생했어 승현아 수험 잘 보십시오 운동 활짝 할 거예요 음 차분하게 하이파이 아 아 이게 무슨 하하하 수험 잘 보세요 학원에서 갑자기 아 요새 안 보였어 아 저 너무 힘들다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수험 잘 보고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네 네 어 유행아 화이팅 화이팅 어 이젠 갈 때가 됐어 그럼요 악수 악수 하하하하 어 합팩 하나 받아가세요 네 볼펜이랑 합팩 받아가세요 수험 잘 보세요 네 하하하하 어떻게 해 이렇게 오랜만에 작년에는 제가 얘기하셨는데 후회되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전화 걸면 돼 잘 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어 여긴 지금 경기도 동탄에 있는 한백중학교 앞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입시 완료하셨고요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아오셨던 실력들을 충분히 잘 발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차분하게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쌤과 저는 여러분 시험 보시는 기간 동안 마음 졸으면서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토록 시험 차분히 잘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실제 시험에서 실수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하니까요 실수한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2차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2차 준비 관련해서 잘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경기도는 자기 성당 소개도 다시 본다 그러고 서울은 지도안이라던가 면접 비중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잘 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